안녕하세요 이센의 닥터 조인트입니다 오늘은 관절념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념의 도가니탕이나 족발이 좋은 음식일까요? 도가니와 족발은 소와 돼지의 관절 혹은 관절의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고 사람의 관절 성분과 유사한 성분들, 예를 들어 제2형 콜라겐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도가니탕이나 족발 등을 섭취하여 소화기관에서 분해, 흡수되어 관절 연골의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의구심이 있으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관절념을 위해 특정한 음식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이 잘 유지되고 생길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되 체중이 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관절념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관절념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식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육류와 채소류가 적절히 포함되면서도 칼로리가 일일 섭취 적정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식단이 충분하며 당뇨나 고혈압, 통풍과 같은 경우처럼 식단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절념 환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적절한 운동은 체중 조절과 더불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관절념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들 중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관절 연골은 막 써도 망가지지만 너무 안 써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으로 관절 주변의 근력이 강화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며 관절 연골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비교적 적은 운동 즉, 걷기나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무릎은 해부학적 특성이나 근력, 움직이는 역학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한 가지 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추천되는 운동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석 팔찌 자석요는 관절염에 효과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자석을 이용한 제품들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를 통해서는 자석요나 자석이 포함된 보조기가 관절염의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많은 관련된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